자기 생일 케이크 자기가 키고 있는 것도 며칠 전에 라이 아빠는 더 늙어버렸다 자축 자축 매년 늙어가는 행사는 서럽지만 올해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불러줍시다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이 아빠 앱등이 말기 증상을 보이는 라이 아빠는 올해 아이폰 16%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 라이 아빠 아빠 생일 축하해 어 이게 뭐야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라고? 야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나 이거 1돈 같은데 본 거 같은데 자 케이스티파이 스튜디오가 있네 이제 라이도 다 커서 자기 용돈 모아 아빠에게 겁내 비싼 폰케이스를 선물했다 우와 신기하게 보졌네 이번에 케이스티파이에서 새로 나온 울트라 바운스 케이스를 선물 받은 라이 아빠 진심 더럽게 비싼 만큼 나름 포장도 신경을 쓴 듯했다 10미터 전방에서 집어던져도 보호된다는 울트라 바운스 케이스 맨날 알리 태무에서 5천원짜리 케이스 쓰다가 비싼 걸 보니 감동했나 보다 근데 여기 네 이름이 달려있는데? 어 그 휴대폰 케이스 끼면서 나 생각하라고 박아놨어 진짜 네가 박은 거야? 응 근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새길 수도 있는 거야? 어 그거는 새길 수 있더라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케이스로 커스텀 가능하다 주변에 보이는 잡다한 구멍들은 각종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물론 정품 스트랩은 비싸서 패스 니 것도 한번 까봐 이거는 구형 모델이어서 그런지 스트랩 연결이 어렵다 사랑하는 딸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생전 처음으로 아빠에게 선물을 했다 감동실화다 여러분들도 딸 아이가 케이스티 파이폰 케이스 따위는 선물로 당연히 주는 거 맞죠? 세상 살다 보니 좋은 날이 많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아껴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기제 한 살 더 먹고 노화를 맞이하는 나이 아빠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한 하루는 언제였나요? 밑에 집에서 쫓아오겠다 라이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해 라이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해